김태웅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한 25년 정도 헌덤니저 했으니까요. 네. 이런 걸 보시면 미래세 자산운용,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브레인 자산운용, 좋은 데는 지금 다 거쳐 가셨고. 당시에는 좀 시끄러웠던 회사들입니다. 대단했었던 회사들이잖아요. 미래세 또 뭐 사실. 그렇군요. 거기 막 제가 신입사원 때 미래세세 펀드들이 난리였거든요. 2005년부터 6년, 7년 이럴 때. 줄 서서 펀드 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계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03년에서 7년까지 있었으니까요. 제일 잘 나갈 때. 디스커버리 3억 솔로만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시작하실 때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부신, 대부. 뭐 브레인 자산운용도 랩시장이 처음에 초창기,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커져갈 때. 그렇죠. 대표적인 K1 브레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레버 카운트 열풍이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열풍이 온 거거든요. 그때는 한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온 다음에 2009년이 급반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사도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거기다 차화정 이렇게 해서 테마까지 잘 잡고 이래가지고 큰 수익이 나긴 했었습니다. 그럼 운영 중에 주로 주식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채권 이런 거 다 하신 건가요? 그때 이제 자문사 랩 열풍일 때 저는 영업점에서 영업하고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K1 모사 때 브레인 모사 때 그거 쫙 돌거든요. 그거 따라 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났는데. 근데 주식형 펀드 요즘 특히 올해 몇 달 동안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펀드도 좀 비즈니스는 어떠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고객분들도 상당히 다 어려우시고 저희도 이제 고객 자산 운영을 해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는 기관 자금들을 맡아서 또 운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코스피 벤치마크만 이기면 돼서 저희가 잘 이기고 있어서 거기는 괜찮은데 장기 자금이라서. 근데 이제 개인 고객분들은 그래도 손실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실이 나서 저희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방어를 좀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타겟 자체가 절대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그런 인덱스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절대 수익도 있긴 합니다. 펀드 같은 게 절대 수익 펀드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작가님이 대본 주시고 저한테 카톡까지 하시면서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오랜 시간 시장에서 하신 두 분께서 티키타크 하시면서 경험을 전달해 주실 수 있게 중간에 넌 조길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근데 얘기 안 해도 두 분이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뵙는데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 오래 계셨고 저도 뭐 성함도 들었고. 저도 김 대표님 회사에 너무 좋은 회사에 많이 계셔가지고. 서로 또 띄워주는 분위기.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아유 별말씀. 그러면 우리 김태용 대표님 일단 시장 뷰나 전망부터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정도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는. 그래서 그 빠지는 그 등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그게 더 많이 빠진다. 계속 간다. 이런 것보다는 기간적으로 한 적어도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정도는 바로 이제 턴에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좀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온다고 좀 생각하고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캐시우드가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 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침체 확률 뭐 35% 뭐 이렇게 서베이 나오는데 저는 경기 침체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 침체가 가볍게는 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막 심각한 경기 침체 시스템 위기가 온다든지 2008년 같은 그런 경기 침체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마저 말씀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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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3분기 그러니까 한 여름 8월에서 9월 정도는 강한 반등이 한 번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는 반등 다 확인하고 그때 따라가면서 사면은 별로 먹을 거 없을 것 같고요.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질 때 혹시 또 이번에 물가지표 또 나쁘게 나와가지고 오늘 밤이죠. PC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에 CPI 나오잖아요. 네. 두째 주에. 그래서 이제 그거 나왔을 때 혹시라도 또 쇼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레벨 다운될 때는 좀 분할 매소를 했다가 어차피 한 3개월 안에는 좀 반등이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에 반등했을 때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을 어느 정도 올릴 때까지 올리고 나야 좀 돌아가시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앞서서 반영할 게 물가인데 이제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CPI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6월 달이 피크였다 가정을 하더라도 그거를 두 달은 더 봐야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7월, 8월은 봐야지 아 그때가 피크구나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인플레가 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조금 좋은 시장을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침체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두 분의 의견을 동시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침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 다니거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빠지면은 너무 힘드니까. 사실 파월 빼놓고는 다 침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시티도 그렇고 다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제 캐시우드도 뭐 그런 얘기 했고 파월 의장 뭐 하원 연설할 때인가요? 그날 이제 패드에서 스트레티지스트가 1년 안에 경기 침체 올 확률 50% 2년 안에 66% 이 얘기하고 앉아있네요. 연준에서만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시장은 다 똑똑 스마트하니까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주식하는 사람 다 마음이 같은가 봐요. 너무 희망적으로 늘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은 생각 제일 가깝게 기억할 수 있는 거기가 2008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버블도 굉장히 컸었고 그랬는데 신용 리스크도 있었고 이제 그게 터졌던 거고 이제 그때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그때 비해서 가게나 기업이나 사실 되게 건전해요. 그래서 혹시 뭐 차트 같이 보면서 네 차트 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차트 한 장 띄워주시죠. 네 제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그 가게에 30년 동안의 차트를 그려진 건데 가게가 이제 얼만큼 이자 부담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 비용이고요. 이거를 가게 자세 대비 부채 비율로 봐도 똑같은 그림인데 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30년 제일 낮은 상황이고 지금 이때가 2008년도거든요. 음영침대가 이때 경기 침체에 들어왔을 때인데 여기에 비해서 가게가 상당히 건전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근데 뭐 저 그림을 보면 지금 금융위기 때 한 13% 정도 되는 거고 지금 9%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지금 뭐 MBS 금리가 5%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저 수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수치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게 자산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봤어요. 근데 한 1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고 네 굉장히 낮아요. 한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처분 소득 대비만 그려왔는데 자산 대비의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에요. 그때 과거에 2008년 뭐 아니면 그 전에 비교해도 제일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죠. 지금 물가 상승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가게 소득 예를 들면 월급이 안 올라오고 물가만 올라가면은 이게 실질 소득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도 같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임금도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2년 동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망가지고 또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업률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3.6%면은 완전 고용인데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인데 이게 이제 4% 5%까지 가도 일단 물가부터 때려잡겠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제 3.6에서 몇 가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실업률이.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실업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뭐 기업들이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소비의 주체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인데 그 소비의 주체인 가계는 지금 되게 건실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둔화가 되겠죠.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둔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상정하는 게 지금 완전히 그 뭐가 펑 터져가지고 쇼크가 올 거냐? 아니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와서 다 죽을 거냐? 다 죽을 거냐? 아니면은 천천히 둔화되고 경기 나빠질 거냐?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저는 그 리세션 얘기를 하면은 조금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 리세션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잖아요. 다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저는 저번에 그 FMC에서 5월 달에 얘기할 때 75BP 딱 올렸잖아요. 올리고 이제 올리겠다. 나 이제 뭐 경기침체고 뭐고 모르겠다. 난 물가부터 작고 보겠다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게 저는 큰 변곡점이 연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사실 좀 심리적이잖아요. 저는 항상 시장이 좀 심리적이다. 세이드의 관점입니다. 세이드의 관점. 심리적이다. 그리고 포커스가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장 이렇게 빠질 때 우리의 이슈는 다 하나뿐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뭐가 어렵냐면 못 맞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맞히고 그리고 또 패드가 틀렸잖아요. 맨날 일시적인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그렇죠. 일시적이냐. 인플레이션이 6%야 7%야. 그러면 패드는 3.5를 맞혀야 돼. 3.75를 맞혀야 돼. 몇 번 남았으면 나누기 3하고 2하고 하니까 빅스텝, 자이언스텝, 곱하기 나누기 하니까 매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잘 못 맞혀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 전쟁 났죠. 보복 수요 있죠. 사실 맞히기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불확성이 큰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포커스가 예를 들어서 리세션으로 가잖아요. 경기 후퇴 쪽으로 가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선은 경기 후퇴 쪽으로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 말에 3.5 맞추고 3.4 맞추고 내년도 4%죠. 4%죠. 두 번 올리고 나면 그렇게까지 올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리세션 1년 내에 온다는 확률이 50%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올리자마자 바로 해요. 리세션은 바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세션 얘기가 나오면 아주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못 올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리세션 나오면 부양책 얘기 또 나오겠죠. 네. 재정정책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면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리세션이 훨씬 나아요. 리세션은 포캐스트가 되잖아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할 말 뭐 있어요. 가격이 오를 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커스가 저는 리세션으로 가면 리세션이 되면 개인의 삶은 굉장히 나빠져요. 보통.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솔직히 나빠질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리세션 가는데 주식시장은 안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럼요. 리세션 되면 개인들은 굉장히 괴롭죠. 돈도 안 벌리고 다 어렵지만 주식시장을 보면 꼭 그렇게 나쁠까? 최소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한꺼번에 약세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확 돌아서진 못하겠지만 이게 초점만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 이 근처 어딘가가 저점이다. 여기서 뭐 2천 가구 1,500 가구 뭐 이러지는 않는다. 리세션이 확인되는 순간 거기가 저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만 넘어가면 이슈가 넘어갔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한 3일 동안 미국에 있는 그런 아티클디디디나 사람들 얘기하는 게 과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나? 리세션 얘기 많이 하나? 그걸 잘 많이 봤어요. 반반쯤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라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얘기 들하고 리세션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김태용 대표님은 뭐 이런 의견을 동의하십니까? 리세션이 오면 그때부터 몇 프로 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나오는 순간 바닥이다. 이제 뭐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아 저는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참 약간 신선한 충격? 이런 의견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회사에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보내주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제 초점을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스테이지 2다. 제가 2주 전부터 그 얘기 아 더 빠르시네요. 저는 못 읽었는데 제 방송을 계속 그 리포트가 오늘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러고 왔는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리세션에서 주가 반등이 세게 나와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 73년도 리세션 근데 리세션 들어가면 그 중간에는 덧빠지다가 그 중간 어디에선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아 물가가 이제 꺾였다 피크아웃했다 또는 정부가 다시 스탠스를 이징으로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걸로 바꾼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 전에 미리 빠지고 리세션 중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좀 생각을 전 단순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이자율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리는 게 무서운 이유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높아진 거잖아요. 빌리는 비용이거나 딴 데 투자하거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프라이싱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쫙 당길 때 또 높은 이자율 땡기니까 더 작아지고 두 가지인데 자 리세션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고 쳐보세요. 리세션이 되면 주식에 뭐가 나쁜 거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 실적은 할 말 많은 거죠. 누군 떨어지고 누군 안 떨어지고 그리고 누군 오르고 누군 내리고 난리 나면 보통은 내리는 사람은 조금 내리고 오르는 기업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낙관적인 기대 아닌가요? 수요가 안 좋아서 만약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다.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만약에 실적이 전년동이 20%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 다음은 또 좋아질 수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대책이 없는 게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사지 않지만 저는 리세션 얘기가 나오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그다음에 어널리스트들이 찬반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안정만 찾으면 시장은 많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 지금은 안정을 못 찾고 오늘도 보면 3일 오르더니 어저께 특별히 빨리 빠진 이유 별로 없었거든요, 미국.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게 빠질 이유 별로 없었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인플레이션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좀 돌아서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 두 분이 티비타까 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저는 조금 그렇게 조금 긍정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러면 일단 지금 리세션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가님이 대본에 적어주셔서 지정확정 리스크 그다음에 하반기 전망 이런 것들 시나리오 세워놓은 것들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워낙 급변해서 이게 급변해서 막 사실 정말 재밌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 전망 해놓은 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다 틀렸거든요. 하반기 시작하지도 안 돼서 다 틀렸어요. 2300을 이야기한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전략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무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틀렸는데 대표님도 저도 다 틀렸죠. 왜냐하면 전쟁 날 줄 몰랐고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깔고 얘기하면 만약에 유가가 150불이 계속 유지가 된다 150불까지 가고 그게 유지된다 이러면 경기 침체 강하게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건데 몰라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좁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확정 문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정확정 문제 그거 뭐 그렇죠. 유가 꺾이고 전쟁이 평화협정이 되면 주가는 바로 튀는 거는 모든 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 전쟁이 났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받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이 받았겠지만 그다음에 러시아도 군인들 많이 죽고 어떤 경제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실제 러시아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 주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러시아 르브라가 달러 대비 한 30% 가까이 올라갔어요. 달러 대비 그것도 제일 강했던 달러 대비. 그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니까 지금 뭐 유가 제한 조치 해놨다고 하더라도 중국하고 인도한테는 다 팔아먹고 있어가지고 기포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고 경상수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피해가 러시아는 없어요. 오히려 피해가 있는 국가는 오히려 서방이에요. 유럽이죠. 유럽. 유럽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11월 달에. 그런데 이게 중간선거면 바이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하의원들 다 교체 시기기도 합니다. 의석수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선거인데 지금 물가를 못 잡으면 거기서 필패를 할 수밖에 없고 지지율은 최저 수준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될 거는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8월까지는 전쟁이 봉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안 되겠죠. 당연히 푸틴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푸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저는 시진핑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나쁜 듯 좋은 듯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지금 관세를 인하해가지고 미국도 좀 좋고 물가도 낮추고 관세 인하해서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려고 이제 보고 있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중순에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7월 달에 3,500만 불 이제 그 기한 종료되는 게 있는데 아마 6월 말이면 발표할 거다. 그래서 방송에 엄청 떠들고 다녔는데 그럼 오늘 29일에 내일 하려나?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제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를 보면 이제 나빠진다 좋아진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빠진다 좋아진다. 그런데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사실 별로 없다. 그다음에 더 나빠진다면 나빠지는 거는 공급이 더 유측돼서 유가가 오르는 것인데 유가가 더 오르면 인플레이셜이 더 나빠지면 패드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 리스크는 있어봐야 시장이 더 빠지는 리스크가 별로 없고 좋은 쪽 리스크는 있죠. 어느 날 평화협정 딱 맺으면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란 면에서는 나쁜 거지만 지금 남은 거는 그래도 약간 좋은 게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물가를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미국 쪽 입장에서는 중국 쪽 입장에도 관세를 낮추고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해 모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좀 필요한 이런 조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독일이나 이렇게 에너지 가스 간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굉장히 힘든 국가들은 3개월 금방 지나가잖아요. 겨울 오면 거기는 사실은 그게 해결 안 되면 3차 세계대전 올 수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봉합이 필요로 한 니즈가 열강들 사이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의지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요를 죽여서라도 원유 소비를 낮추고 휘발유 소비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동시에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는 물가가 좀 둔화되는 게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9월, 10월 뭐 이때는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갖고 온 데이터도 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10년 BEI 예. BEI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금융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최근에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될 거라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서베이 지수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점점 둔화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미시간에서 인플레이션 이스펙테이션 조사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커머더티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둔화는 되고 있죠. 유가는 다시 위로 튈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현 상황은 곡물 가격도 그렇고 피크 찍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볼 때는 저번 주에 그 리세션 얘기 나올 때 그날 하루에 6.8% 빠졌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리세션 리세션이 오면 저거 빠지겠네. 그리고 지금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공급이 없어.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면 공급 쪽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불안한 거죠. 야 저거 빠질지도 몰라. 저거 빠질지도 몰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저거 빠질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은 사실 시장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 왔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이제 공급망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인플레이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굳이 이제 분리하자면 공급망 차징일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커머더티 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수요가 물론 가장 컸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수요는 지금 패드가 열일을 하면서 죽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급망 지수가 이게 공급망 지수거든요. 이게 풀리고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정확한 다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예측을 해보면 지금 8.6에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12월이나 내년 1월 달만 보더라도 이제 바로 해가 넘어가가지고 높은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다시 8%가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패드가 금리 올리고 유동성 해소하고 죽이고 있는데 여기서 올해 8% 내년도 8%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전년 동기 대비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둔화가 될 거예요. 틀려도 내년 초까지는 둔화가 어떻게든 될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게 중요한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요 슬라이드가 되게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리세션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언제 반등했는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간색 선이 미국 물가입니다. 그리고 1차 쇼크가 있을 때 똑같았어요. 이때도 전쟁이 났었죠. 전쟁이 났었고 그 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달러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황이었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제 이때 유가가 4배가 올랐고요. 4배가 오르면서 굉장히 큰 쇼크가 왔었죠.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차 CPI가 약간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다가 하락을 시작하니까 나스닥이 정확하게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이때 40% 증가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세션의 중간에 나스닥이 반등을 한 거고요. 이때도 한 40% 올라갔거든요. 이게 만약 9월에 저희가 CPI가 꺾였다는 게 10월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의 강한 한 40%의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도 되게 비슷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음영이 쳐져 있잖아요. 이런데도 이때 CPI가 12.5까지 갔거든요. 아니 15까지 갔었거든요. 15에서 딱 꺾이자마자 나스닥이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 자체도 다 경기 침체 중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은 물가가 언제 돈화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이러한 시기인 것 같고 그거가 한두 달은 틀릴 수 있지만 그게 한 6개월 이상 틀리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실 때 연준이 실수요는 계속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급망 해결되고 실수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샤워실의 바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샤워실의 바보라고 해서 찬물을 틀리면 아 차가워 해서 뜨거운 물로 확 돌리면 또 뜨거운 물로 아 뜨거워 하는 연준이 실수를 잡겠다고 해서 경기를 완전히 잡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 하는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죽기 시작 죽어서 하면 다시 올라오기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너무 늦었는데 그게 실리가 계속 좀 이어질까에 대한 걱정들을 투자자들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연준을 못 믿겠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못 믿겠고 실수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하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끄는 게 더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지금 확 오히려 75BP 100BP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큰 제 생각에 문제는 연준에 계신 분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뭐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잘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준이죠. 다 일시적이다 해놓고서 아니네 아니네 그거 한 세 번 하니까 한 3개월 하니까 저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 달에 75BP 옮길 때 제가 이게 조금 바닥일 수도 있겠다고 처음 생각한 이유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연준이 확실하게 물가를 잡아주는 게 나아요. 그러지 않고 찔끔찔끔 하니까 아까 계산만 하잖아요. 네 번 남았는데 몇 올리려면 75 더하기 50 더하기 25 더하기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안한데 지금은 최소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잡을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옳지는 모르지만 이자를 확실하게 올려주면 수요 쪽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지금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인정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자를 올릴게요. 그전엔 뭐 했어요? 야 이자를 안 올려도 내가 일시적인 거거든. 내가 이거 올렸다가 경기 침체나면 어떡할라래. 이러다가 어 내 잘못 봤네. 내 이자를 올릴게. 경기 침체 낫고 잘 몰라. 내 일은 원래 물가 잡는 거야. 경기 침체는 딴 사람이 하면 될까. 이런 식의 좀 태도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뭔가 연준이 뭔가 돌아서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신뢰가 진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는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다 같아졌잖아요. 다들 똑같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난 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내년 아 내년이 아니죠. 하반기에 한 9월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거고 아까 보이신 자체대로 인플레이션이 꺾인 순간 뭐 침체여도 반등이 좀 나올 거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게 살짝 이제 기억나는 게 하반기 중에 한 번 정도 반등이 있을 건데 이제 조금씩 이제 주식을 그때는 좀 뭐 팔아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아까 이야기 하셨... 네 맞아요. 파는 반등입니다. 네 파는 반등이라고 그 뒤에 뭔가가 더 온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짧게 기억하면 3분기 여름 언제쯤에 세게 반등하면 그때 근데 한 5% 반등했다고 팔시면 안 되고 지금 그래도 10% 이상의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그걸 다 확인하고 주식을 사면 늦어요.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파셔야 되는 반등이고요. 그리고 다시 또 싸게... 렌즈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아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에서... 근데 물론 오르면 팔자가 있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테크니컬한 건 잘 모르지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려올 때 쫙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들 많이 샀습니다. 그 본전 가면 사람들이 파는 게 있거든요. 그 매물대가 뭐 줄줄이 사탕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번 오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가 꺾일 때 한 번 오를 것 같은데 그때 오를 때 사실 많은 사람이 팔면서 조금 금년 말까지는 좀 오르락 내리락 좀 할 것이다. 그게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왜 이제 왜 세게 반등이 오냐라는 걸 보면 지금 다 비워져 있어요. 주식이. 구체적으로 개인들은 지금 다 물려서 현금이...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신용 다 많이 털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털렸고 제가 알기로는 25조까지 신용장구 갔다가 지금 17조?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관 자금하지만 로스컷이 있는 펀드들이 있어요. 기관 자금 중에서 펀드가 자동적으로 로스컷을 해야 되는 펀드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장을 9% 이기고 이랬어도 다 로스컷 구간에 들어가고 가더라고요. 프레치 해야 되고 그래서 기관의 로스컷들도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거의 다 나왔어요. 주식형 펀드 그 숫자도 많이 줄었나요? 주식형 펀드도 많이 줄었죠. 많이 위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사실은 더 잘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심리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심리 지표들이 많아요. 얼만큼 다들 비워놨고 얼만큼 다 비관적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제가 차트 잠깐 볼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심리 상황이 어떤지.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수급과 심리라고 나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고 이게 이제 풋콜 레이셔 제일 많이 보시는 거죠. 푸시 얼마나 많으냐. 푸시 많을수록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를 넘어간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이게 지금 시계열이 좀 짧아서 그런데 보통은 0.6에서 0.8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푸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는 최근까지 굉장히 공포의 심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 정도가 된 거죠. 반등이 나오니까. 네. 반등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이 푸시 많다라는 거는 포지션이 이제 주식에서 살 포지션이 많이 비어있다. 그래서 뭐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헐레버떡 사야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코스피인가요? 코스피 아닙니다. 미국의 푸시 콜레이션. 미국 지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AII라고 이게 서베이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AAII 치시면은 구글에서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직접 서베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역대급인데 이게 이제 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87년에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여기가 지금이고 이 밑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베어레시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심리시장은 안 좋게 보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좋게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2000년이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에요. 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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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이고 이 빨간색이 나쁘게 보는 건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많이 팔아놨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 피하는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경험적으로 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급하게 사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벨리에션도 싸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수요 때문에 반등이 오면은 조금 세게 온다라는 얘기고 그때 왔을 때 따라서 사면 안 되고 그때는 오히려 미리 샀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악재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번에 7월달 물가가 또 안 좋았다. 그러면 더 출렁할 텐데 그때 분할 매수 좀 해놨다가 팔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나요. 미국에서 반등이 오면 지금 지난 프라이스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미국에서 반등이 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국이 한국 주식이 아웃포폼할까요? 아니면 언더포폼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10% 오르면 우리는 15% 오를까요? 5% 먹을까요? 이번 반등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기는 힘들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 주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많이 올려려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기관은 사실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사줘야 제대로 오를 텐데 기관 많이 비워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로스컷을 당해서 나갔는데 그걸 바로 집행을 못하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이제 연금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비중이 주식이 많이 빠지면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같이 갖고 있는 채권들도 같이 빠져버려가지고 비율이 특별히 좋아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수할 여력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올려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만약에 유가가 100불 밑으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잡힌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환윤리 1,300원이면 원화가 역대급으로 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300원까지 간 이유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력도 없었겠지만 더 큰 거는 무역 수지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한국이랑 일본은 무조건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 아니까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300원까지 간 거고 반대로 유가가 120불에서 100불 밑으로 떨어지면 한국은 바로 또 흑자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는 아 원화가 되게 싸구나. 거기다가 좋은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는 좀 안 보이고 조금 그래도 좀 걔네도 정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이 반등을 같이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본에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없는 거 사셨으면 좋습니다. 별로 탐탁치는 않은데 자산 밀분 차원에서는 지금 주식 요새 시장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주식도 싸고 채권도 싸고 코인도 싸고 다 떨어졌거든요. 상관관계라는 게 다 무시돼 버리는 그런 시장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산에 조금 힘을 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다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도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게 약간 분할 매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이제 3분기에 팔려고 그런 것도 기간 조정이 1년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싸게 살 기회가 될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채권이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채권도 분할 매수를 하는데 롱두레이션 그러니까 만기 10년짜리 말고 2년짜리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나는 한 2년 동안은 이 돈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의 단기 자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짜리를 보면 만 원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9,500원, 9,700원 이런 크레딧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체죠. 그런 밑에 디스카운트 돼 있는 애들을 사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경기에 민감한 기업의 채권을 사면 안 돼요. 그래도 2년, 내가 투자하는 기간 2년 만기면은 2년 동안은 안 망할 기업. 절대 안 망할 기업을 우리가 조금만 봐도 알 수는 있거든요. 현금으로만 조금만 봐도.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경기 침체와도 우리나라 국적기구 이런데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놨고 화물 좋으면서 망하지 않거든요. 2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채권을 사면은 만 원 미만에서 사면은 만기 가면은 무조건 만 원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쿠폰이 3%로 찍었으면 3%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지금 경기 침체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7, 8%도 노려볼 수 있고 이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대기자모모로 한번 내가 주식에서 복수를 해야지 이자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도 싫고 이것도 무섭고 이러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물가가 5.6이니까 6%라고 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6%라고 치면은 6% 손실나는 매년 6%씩 통장의 잔고가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미국은 8%씩 녹고 있는 거고 현재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전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거는 채권이 안전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타이밍 잘 잡아서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잘하려고 그러다가 10% 손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주식은 각별히 조금 저점을 잡아서 해야 되고요. 대출이 많으신데 현금에 갖고 있지 않는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서 즐거워해도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이 녹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가가 그렇게 빨리 올라갈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갚을 빌렸다가 10년 있다 갚아보세요. 쉽게 갚을 수 있죠. 월급들에서 올라가는 거. 만약에 4%로 빌렸으면 인플레이션이 5%면 1% 먹는 거. 예전에 확정하신 분들은. 그런데 채권하고 주식이 예전에는 저희 오래전 얘기죠. 대학 때 배울 때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해서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이렇게 상했는데 이거 진짜 몇 년 전부터 바뀌어 가지고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쪽으로 바뀐 것 같고 자산배분이라는 면에서 그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머징 마켓인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예전에 그런 일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 잘 나갈 때 우리나라 국채가 안전자산인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딜러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 한 번 빵 터지니까 안전자산 아니구나 하고 한 칼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은퇴한 사람들 보면 대개 제가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은퇴한 사람들이 자기 수익률이 한 3% 근처면 되게 만족해요. 그런데 지금 10년짜리 국채가요. 3.6%예요. 5년짜리도 3.6%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국채를 3.6에 사요. 3.6에 사다가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자를 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또 기간이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만일에 5%가 되면 그 5%에 팔면 2년 후에 3.6이 2%나 1%나 이렇게 되겠죠. 그때 팔게 되면 수익률이 한 5% 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주식보다는 못하겠지만 주식 채권도 지금 어느 정도 박앤세일 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개인들한테는. 그런데 기관들은 막투마켓 하니까 겁나서 못 사고 있지만 개인들은 3.6% 제가 보기에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그런데 개인들이 요즘 채권 사려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좀 약해가지고 브로커 피가 너무 비싸고 막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거 잘 피해가지고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팔면 그렇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채권. 채권도 분할 매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기 좀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더 싸게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 추천하면 비겁하시다고 약간 우리 김정은 대표님은 약간 지금 불화니까 싹이 싼데 분할에서 매수하자. 다 싸버립니다. 주식도 싸고 채권도 싸고. 뷰는 조금 이제 알겠고 몇몇 개 이제 업종 이야기를 매니저이시니까 개별 정보만 이야기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핫한 게 지금 여기 2차전지를 좀 좋게 보신다. 다 좋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하고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투자를 전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와장창 다 무너졌거든요. 소재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테슬라도 사실 감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기업인데 지금 뭐 독일이 텍사스가 난리가 났다. 너희들 일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러면서 감언하고 있거든요. 성장주가 감언한다라는 이야기는 왠지 너무 좀 언밸런스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장이 끝난 거 아니야? 혹시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뭐 투자자들한테 있나봐요. 주가가 이렇게 강락한 거군요. 그렇죠. 2차전지나 이런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테슬라부터 보면은 테슬라가 감언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가팩토리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필요 없는 인원들은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실적까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다? 네.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게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약간 유연한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빅테크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다 감언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아마존 다 그렇습니다. 다 감언도 지금 보니까 저번 달 2만 명 가까이 감언해서 전체로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제적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워낙 유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지금 투자 사이클에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실적이 쇼크가 나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초과 수요가 나와 있는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웬만큼 인기 있는 차들 또는 타고 싶은 차를 오더를 하면 현대차도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테슬라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테슬라 매장 가서 물어봤어요. 6개월은 충분히 더 이상 기다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갑자기 폭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수요는 그대로 있고 소득도 올라갔는데 차량이 공급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것도 초과 수요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차량이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은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차 사면 300만 원 할인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별로 결과적으로 평균 판가가 ASP라는 평균 판가가 확 올라간 건데 내년도에 신차들 쭉 나오는 걸 다 저희가 합산해보니까 또 차값이 6%가 올라가더라고요. 테슬라는 올해만 두 번 올리는데 올해 20% 올리고 테슬라는 더 올려요. 이번에 7% 정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망 섹터에 말씀드릴 때 자동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물어볼 게 많습니다. 자동차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찌르시면 안 되는데 깊이 찌르지는 않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과 수요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초과 수요가 나오면 가격을 정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잘 나오는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국 빌러들은 차 사가지고 자기네가 붙일 수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2만 불 붙인대요 요즘요. 와 피를요. 그래도 팔린대요. 6개월 안 기다리고 내일 줄게 2만 불 부른대요. 테슬라 보통 보이고 싶네요. 근데 그분도 저기 구해와야죠. 차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정가 된다는 말에는 저도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차들 빅3나 한국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딜러쉽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팔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딜러쉽한테 남겨줄 게 없어서 다 정가를 해버려요.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는요. 지금 없어서 못 만들지 테슬라가 감안하는 거는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진 건 전혀 아닙니다.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 성장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약간 이익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더 좋은 거네요.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란 만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셀업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업체들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그래서 마저 이제 2차전지를 제가 갑자기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항상 방송 나오면 2차전지 소재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근데 셀이나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2차전지 셀이라는 거는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소재는 2차전지의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이런 걸 만드는 게 소재고 셀은 그걸 받아다가 이제 패키징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SDI, SK온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패키지해서 그대로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셀업체고 앞에 있는 소재가 양극재, 응극재인데 저는 이제 양극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첫 번째로 이번에 오늘 나온 뉴스는 저도 보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증서를 다 하게 되면은 3년 안에 500기가와트의 전체 캐파가 됩니다. 그래서 500기가와트의 캐파가 되는데 이번에 취소도 아니고 그냥 검토하는 그렇죠. 재검토하는 거는 11기가와트밖에 안 된대요. 비중이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쪽 섹터가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막 지수가 600포인트 빠질 때 얘들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고 이러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숏도 좀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뉴스이긴 해요. 그런데 성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줄어놨던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조금씩 더 샀어요. 오늘도 사고 내일 또 빠지겠죠. 그럼 또 빠지 또 사고 이렇게 이제 그런 기회를 삼을 거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게요. 제가 생각나는 게 차가 너무 비싸요. 경기가 좋고 내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를 때는 테슬라 살 수 있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가 코인이 박살나고 주식이 박살나는데 그 비싼 차를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전기차 타보셨어요? 안 타봤습니다. 그게... 너무 편해요? 네. 전기차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제로 자동차 판매 같은 것도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게 자동차 판매가 3.5% 감소했거든요. 이게 집이나 자동차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자동차... 여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다 현찰지구 사시겠지만 매장 가서 대부분 다 리스 리스 혹은 캐피탈이나 혹은 할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내년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마리나.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차가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차가 몰다가 차가 서버리거든요. 지금 모자라는 거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차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분명히 내년에는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유가가 비슷한 거죠. 자동차 유가 다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지금 유가가 워낙 높으니까 전기차의 인기는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체인은 지금 앞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뭐 양극재 업체만 검색하시면 다 두 개 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오겠다. 그런 회사들 보시면 매출이 1조 몇 천억밖에 안 돼요. 1조 5천억 1조 넘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수주가 수주장고가 15조 10조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장고 대상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 자동차 업체들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요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성장 사이클이 들어와 있는 산업으로 따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택티컬하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박아놓고 한 2년은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걸 언제 팔아야 되냐면 성장률이 증설이 3배에서 4배 정도 증설이 되거든요. 3년간 그 증설이 거의 멈출 때쯤 되면 그때는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을 못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시간과 충분히 경기와 상관없이 가격 증가하면서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섹터 더 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거 할까요? 아쉽지만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54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4분이나 지나집니다. 저희가 대표님 너무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말씀 잘하시고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시기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는 이제 웃으면서 방송을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물론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운영하시니까 너무나 지금 괴로운 6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긴 했는데 아 이런 시점에 오랫동안 이 시장이 계셨으니까 투자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 어렵고 전문가들도 다 틀리고 예측이 예측이 안 되는 이런 불확실한 시장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을 한 3년 4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IMF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겪어봤고 리만사태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던 훈련하신 투자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런 과거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좋은 수익을 내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려울수록 이렇게 시간을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투자사이클이 나는 6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러신 분들한테는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어떻게 돼? 이러면 2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한 번은 분명히 찍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또 기회로 왜냐하면 기업들 보면 자기네 이익을 또박또박 내고 있는데 주가만 많이 빠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수엣만 보시거나 주가의 가격 지수만 이렇게 보시면 되게 힘드실 텐데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만 보시고 그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소위 물타기나 또는 이렇게 해서 좋은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방송 나와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로스의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님과는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더운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1분 순서 마치고